안녕하십니까. 뉴스 스포칸점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이번 주말엔 속된 말로 한국의 가랑이가 찢어질 듯합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에 불려갔고 정의용 외교장관은 중국에 불려갔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외교 안보 책임자 두 사람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두 초강대국에 불려가 내 편을 들어달라는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생각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정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주말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일부러 정 장관을 초청했는데 거기에 응한 것이 한미 간의 줄타기를 하는 걸 보여주는 행보 아니냐는 시각을 반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미국이 흔쾌하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굳이 한미동맹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죠.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 시작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2013년 중국인민해방전쟁 승리 60주년 기념식에 국빈으로 참석한 것을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산주의 중국 정부가 수립된 걸 축하하는 행사에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미국이 예사롭지 않은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간 건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억류하고 공단도 폐쇄하는 등 북한의 대남 자세가 영 불량했던 건 모두 아실 겁니다. 마침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도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30개국 정상 가운데 오직 박 대통령만 시진핑 부석과 오찬을 했고 자서전 중국어판이 6개월 만에 15만부나 팔리는 등 박근혜 신드롬이 중국 대륙을 접수했죠. 이에 비해 최령의 북한 대표단은 30개국 대표단 모두가 참석한 공식 만찬에서 잠깐 시지석과 만났을 뿐 처절한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중국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안가 탄핵됐기 때문에 중국의 핵고지를 직접 당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한미 간 약속을 깨기가 부담스럽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때문에 명분도 없어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몽리가 본격화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방을 빙빙 돌며 자리를 피했고 우리 기자가 중국 경호원한테 얻어맞아 중상을 입었고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수조원을 손해보고 철수했고 한류로 잘 나가던 우리 연예인들도 한순간에 철양한 신세가 됐지요. 문 대통령은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비난과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후가 최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 뒤 중국이 슬미어시 우리 바지 가랑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약화되기는 커녕 한층 강해지는 분위기라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정의용 장관을 초청한 것도 이 때문이겠죠. 명색이 창너무 북한인데 북한 얘기는 안 하고 미국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신세 탈연만 했네요.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와 그에 끼인 우리와 북한의 대응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락을 깔았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곧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훈 실장을 부른 건 마지막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취임 후 3개월을 고심해 마련한 대북 정책을 우리와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의견을 구한다지만 실은 미국이 마련한 대북 정책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해달라고 설득하려는 생각인 듯합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일본은 미국과 철덕 공합이라니까 서훈 실장이 주 설득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제이크 설립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 실장을 설득하고 기타무라 시계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맞장구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알다시피 일본의 대북 입장은 말할 것도 없이 강경일색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길에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일, 말레이시아에서 달러를 세탁하던 북한 공작원 문철명을 미국으로 끌고 간 일 등등. 미국도 트럼프 시절보다는 한층 강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종전선언부터 먼저 해 비핵화 회담을 출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1일의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미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미국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이 협의한 대북 정책이 곧 공개될 듯하니 섣불리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병철 당기서,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 연달아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정은은 쏙 빠져 있습니다. 평양 아파트 짓는 현장에만 최근 며칠 사이 3번이나 나타나면서도 미국이나 우리한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미국, 한국한테 시비를 걸어서 어쩌려는 것이냐고 북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걸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아랫사람들 시켜서 긴장을 높이고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싶을 때 나서겠다는 생각일까요? 아무튼 북미 사이의 탐색전은 끝나고 북미는 본격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전이 더 커지지 않고 반전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정의용 장관 말대로 정전선언부터 하고 핵협상을 벌이는 것도 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간단히 따져봤습니다. 김정은의 핵무장 의지가 줄어들 수 있을지를 말이죠.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 했던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인데 핵실험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걸 보니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몇 배나 호전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김일성 시대인 1984년부터 1994년 11년 동안 북한은 모두 17번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은 모두 42번이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12년부터 작년까지 9년 중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2018년을 뺀 8년 동안 130번이나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과 미사일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인지 최근에는 없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마다 나타나 입이 그에 걸릴 정도로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시험 발사의 내용도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장난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은 시대는 크게 위협적입니다. 핵실험, 대륙관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잠수함 미사일 등 최신형 대량 파괴 무기를 모두 망락하고 있으니까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밀리지 않는 것을 넘어 압도할 수 있을 때까지 무력을 강화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듯합니다. 자기 입으로도 걸빗하면 영토 밖에서 적을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북미가 본격적으로 신경전을 시작했고 바이든이 김정은을 볼 일 없다고 말한 걸로 봐서 당분간 한반도에는 전운까지는 아니더라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북한이 언제까지 비싼 무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요? 주민들을 굶기는 한이 있더라도 극강의 무력을 가져야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은 자제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나 의리나 일본이 북한과 본격적으로 군비 경쟁에 나서기로 마음먹으면 뒷감당할 자신은 있는 걸까요? 청나무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